호피 한쯤 찾으려고 이렇게 고향인데도 다 댕인답니다 이 호피는 우리 슬라마시 또 한점 탐색했습니다 진짜 우리 순창오피나는 너무 멋있죠 빛이 번쩍 멋진다 네요 빛을 바라보고 뜨니까 앞이나 뒤에나 다 그냥 멋있네요 내가 났다 슬로마시랑 다 같이 이렇게 탐수해서 찍으니까 이해하시고 잘 봐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호피는 우리 화산약초가 한점부터 했답니다. 멋있다. 확실히 호피는 순창호피가 최고지요. 진짜 멋있다. 진짜 무늬가 멋있게 났죠? 아이고 그냥 손이 덜덜 떨리네요. 아이고 아이고 정말ker detain지 고기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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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동 오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